아, 이거 무슨 일이지? 약속이나 하는데 두 사람도 연락을 안 받고. 아,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, 이거. 저 혹시 두 분 다 외부 일정이 있는 건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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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, 진짜 그래야. 포장 잘해야 돼요, 네? 포장 잘했으라고. 아니, 뭣들이에요, 혜진은까지. 아니, 빨리 좀 쳐둘러요, 네? 아니, 이거밖에 못 했는데,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. 아니, 장, 장, 장닭사님. 아니, 저 김닭사님, 장, 장닭사님. 아니, 장닭사님, 잠깐만. 관람객들도 계신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전시 중인 작품을 철거하더니요. 아이, 마약 육통에 온 상지에 우리 작품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.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? 우리도 같은 부루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. 네? 모두 멈추세요! 네, 내려놓으세요. 무슨 일이시죠? 성동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. 2021년 7월 13일자로 발부된 이 청성미술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요. 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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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주세요. 설마 했더니 정말이었나 보네. 나 안 떠나서 담아. 나 안 떠나서 담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